우회전 우회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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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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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도 끝까지 아니, 여기 별가서 해 응 아, 시티가 이럴 때 싫은 게 없더라 내가 마표를 다 해버렸는데? 다시 해야겠다 면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너무 쩔는데? 와규는 어때? 와규 너무 맛있다 역시 와규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게 궁금 아, 근데 약간 고기 완자 같아 간장을 찍어도 아닌데? 완자 자첸데 완자도 별로야? 완자라고 생각하지 마셨어? 완자 알차거든? 양 야채맛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야채맛이 엄청 많이 느껴진다고? 돼지고기 분석인데? 응 근데 동시에 고기맛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응 근데 별로야 빨리 만두 먹어봐 왜? 평포도 내 스타일 아니게 생겼어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먹어봐 토끼야 너무 귀엽다 아니 왜 길바지 있는지 더우 진짜 귀여워 어? 응 또 왜 이러면 네 굿 굿 굿 굿 굿 들려주세요 본인은 미친미친미친미친미 미친미친미친미친미친미친미 ồ기를 마 accompanied by 약간 빨리빨리 beard 밥 내쉬는งี้ ấu six Cocin 준 goal Todo 쟤까지